정치 전문 베테랑 기자 정치부 기자 얼마였죠? 김경구 본부장은 30년밖에 안 했습니다 30년? 아, 기자 생활을 거의 30년 정치부 그리고 특히 국회, 청와대 이렇게 쭉 추려버렸고 서울에서, 서울 본부장을 지내고 서울 정치부장도 지내고 특히 지금 PK, 부산,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치권에 대해서는 거의 만불 박사입니다 조금 이따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볼 겁니다 우리 송은재 국장께서는 기자 생활은 전체? 30년 넘게 했고 한 15년 정도를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아, 서울에서 정치 분야? 네, 청와대 국회를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15년, 제가 35년이거든요 그럼 우리 세 사람이 정치부 경력을 합하면 7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5년이 되니까 핵심을 딱딱 짚어서 오늘은 화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첫 번째 지휘포 볼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던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어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33% 그리고 그 전날 발표된 데일리안 조사는 41.5%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지 그리고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뭔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뭔지 어쨌든 지지율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을 한번 해보시죠 먼저 정치부 기자 15년 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년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60%까지 가까이 갈 거라고 봅니다 60% 언제까지? 내년 중반쯤까지 60%를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희망이 섞인 평론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희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이 60%까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 55% 언저리로 갔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한 달 만에 꺾여가지고 20%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이 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달라 다른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향이 정해진다면 보통 우리가 정치를 분석하고 전망할 때 가장 우리 한국적인 이런 양분되어 있는 경쟁관계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가 못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반사이 그렇죠 이재명의 민주당과 지금 경쟁하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서 윤석열 정부가 50% 이상 60%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당연히 가야 될 걸 여태까지 제대로 가지를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나면서는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서 60%까지는 갈 것이다 내년 초? 내년 중순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는 확고한 원칙이다 그래서 가짜뉴스에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또 이번 파업 사태에도 어쨌든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지만 그래도 파업을 15일 만에 하물련대 파업 송식을 시키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15년차가 그 정도 60%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0년차 생각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사실 지지율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들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용지지도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화물연대 파업 종식을 계기로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 종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는 정치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불과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벌써 불만 세력들은 퇴진 운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세했죠 7명 정도 그때 거기에다가 또 지금 오늘도 또 할 겁니다 11월 29일이죠 11.9 참사 네 참사 참사 이 와중에도 지금 지지율이 지속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좀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는 단계에 접어서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연말 악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안 처리 못하고 있죠 물론 뭐 민주당에서 169석 거대 야당이죠 민주당에서 예산안을 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건 정부 여당의 실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처리를 못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 아직 행인 건의한 발인은 못한 것 같은데 투표는 못한 것 같은데 투표는 못했죠 만약에 투표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이태원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당 내부 요인도 있죠 아 그렇죠 전대 시점이나 또 지금 뭐냐 당원 투표 반영 비율 뭐 그런 부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만약에 또 폭발을 한다면 좀 위태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충분히 뭐 60%? 아까 우리 보험사님 60% 그랬는데 저는 지금 당장 급한 건 50%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현실적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워낙 기울어져서 민주당이 또 자서당이 치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15일 날 국민과의 대화? 아 예 예 하죠 국정과제 점검회가 있죠 국정과제 점검회가 있죠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 예 예 여기서 또 대통령이 잘 풀어나간다면 또 한 번의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히고 그렇죠 꼬투리를 잡죠 분명히 꼬투리를 잡을 건데 저번에 민생경제대책회의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꼬투리가 잡히면 또 좀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월드컵을 조금 더 잘했으면 뭐 8강 4강까지는 아니다 8강까지만 갔었더라면 또 아이고 그래 이번에 16강 간 것도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인 쪽 사람들 기분이 좋으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치부 기자 30년 차는 50% 15년 차는 30% 저는 35년 차니까는 좀 더 짜게 해서 한 45%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연말까지 지금 노동개혁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개혁 요새를 몰아서 앞으로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추진할 거고 당장 산타랠리라는 게 있어요 산타랠리라고 연말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또 지지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으니까 연말까지 일단 45%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쭉쭉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일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갤럭 기준으로 보면 각 지지층들 그러니까는 정당 지지층별로 이렇게 세분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것이 전체가 32%가 됐는데 불과 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은 3%만 지지를 해요 그리고 이 투세가 그대로 쭉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묻지마 부정하는 거예요 묻지마 부정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일단은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 거죠 무조건 싫은 건데 이게 지금 전체 갤럭의 1,000명인데 응답자가 여기서 310몇 명이 민주당 지지층이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 3%밖에 안 나오니까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95% 이상은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정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긍정은 80%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성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뭘 해도 싫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기 싫고 김건희 여사는 더 보기 싫고 그런 겁니다 대선 불복인가요? 대선 불복이죠 그러니까 30% 중반쯤 되는 세력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묻지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 중반쯤 되는 세력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윤석열 비리 스캔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5년 10년 전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15%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아진 거죠 2배 이상 이제 진영 대결이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5% 20%의 지역적인 정치 성향별로 굳어진 지지층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정치가 지금 선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지지하는 이게 선진국형 선거 행태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파업 같은 이런 큰 충격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큰 충격이 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약한 부위라는 약한 고리가 흔들리게 된다 이 부분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원칙, 국정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제가 부산을 예를 들어보면 부산의 지금 지역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5%에서 47% 정도 나옵니다 이게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대선 때 얼마나 득표를 냈죠? 거기서 한 65% 정도 그까지는 안 나왔죠 그까지는 안 나옵니다 대구 경북이 한 75% 정도 그렇죠. 한 50% 후반대인데 그것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 제가 예를 부산을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고리는 있다 그래서 충분히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도 국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대선 불복하는 그런 심리가 있으면 그것을 또 극복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정권의 몫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몫이 정부 여당의 몫이긴 한데 지금 솔직히 크게 극복하는 방안이 있나 싶습니다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뭘 해도 싫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명복권시키고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편의를 좀 봐준다 치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마 돌아오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배경이 모여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 방금 우리 송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약한 지지 뭐시냐 약한 충성도가 약한 민주당 지지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은 좀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는데 중도에 가까운 그 유권자들 어쨌든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절대 안되고 이것은 지금 그래도 부정이 훨씬 많아요 59%가 그러니까 더 심기일전 해야 되는데 다음 이제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송은재 국장은 송은재 tv 시사 유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죠 이제 곧 12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뭐 다들 아껴주셔서 저는 30만 혼술 덕분이 가장 큽니다 제가 혼술 그걸 하는 덕분에 지금 뭐 기죽이는 건 아니시죠 혹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그 영상을 올리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요즘 주력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당권 부분 당권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 김경국 전 본부장은 사실 윤석열 캠퍼에서 일을 했습니다 캠퍼에서 공부단에서 활동을 했고 하니까 또 당 안의 사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당권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뭐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당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일단 처음에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 현직 장관 차출론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 차출론이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장관직에 충실하겠다 이래서 이 카드는 일단 접었는데 원희룡 카드 원희룡 카드도 또 자기 대권 주자는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권영세 카드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자 지금 윤심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동훈은 이제 아니라고 했고 대권 주자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는 권영세 같이 고속공부를 했던 권영세 장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윤심 일단 윤석열 캠프에 있었으니까 김경국 본부장께서 윤심이 아직 뚜렷한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윤심이 갈 곳을 아직 못 찾았다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이런 분들 같으면 이런 분들을 내세울 것 같으면 쉽죠 쉽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 같은 건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고 그렇죠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원희룡 장관도 지금 사실 대권을 노리고 열심히 행정부에서 틀을 닦고 있는데 나가라면 자기도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을 겁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원 장관 같은 경우는 당내 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장관을 그만두고 나온다 할 경우에는 무조건 되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지금 장관들을 차출해서 당으로 불러들이면 인사청문회 또 어떻게 해요 아 새로 또 장관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국회 승인 없이 또 임명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 워낙 길을 터놔가지고 한 서른 명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부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위원장이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이 했을 거 같아요 간저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주원내대표나 정진석 위원장이 어떤 오해를 잘못 들었을 소지도 있고 아 그 세 가지 조건 있지 않을까 수도권에 어필해야 되고 또 뭐죠 그 다음에 공천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또 mz세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윤심이 작동을 한다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 이겨야 됩니다 윤심이 누구를 한 사람을 이길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만약 지어버리면 이건 큰 낭패거든요 그렇죠 또 내년 공천을 해야 되는 당대표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는 내년 공천을 하고 일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지면 그때부터 바로 식물 정권 식물 정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윤심이 지금 아직까지 갈피를 쉽게 잡기는 방향은 아직 못 잡았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윤심은 무심은 아닌데 무심은 아닌데 유심인데 윤심이 무심이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유심인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동의하시나요 뭐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다 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윤심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데 아주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사실은 지금 현재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오해가 없이 지금까지도 당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당의 개혁 정치의 모습은 분명하게 이제 많은 대선후보 때부터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정치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윤심은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윤심의 지금 생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당대표가 있고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이 이걸 같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선후보 부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을 개혁하는 부분과 총선을 이끄는 부분을 일치시키면 좋겠는데 이게 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목을 졸라도 자기 정치 합니다 또 대선후보 아닌 사람도 당대표가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 언론에 확 조명이 있으면 현재 윤석열 윤심은 어디에 약간의 무게가 실렸느냐 저는 절반 정도 일단 김기현 후보에게 의원에게 예외인데요 김기현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3시간 만찬을 했기 때문에 3시간 만찬을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3시간 만찬하고 김기현 의원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내가 전화하면 나중에라도 콜백 꼭 온다 콜백은 제가 알기에는 다 한 걸 알고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함께 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경원 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안 불러주느냐 지금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후보 같은 경우가 조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심이 그러면 김기현 후보에게 있느냐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윤심이 김기현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3시간 독대에다가 장김연대설이죠 아 장제원 김기현 장제원 주동이 돼서 지금 71명으로 만들어놓은 국민공감 네 그대 국민공감이 일단은 김기현이거든요 일단 김기현은 그건 어떻게 자신하세요 국민공감이 김기현 쪽이라고 일단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김기현 의원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국민공감이 김기현이다는 아닙니다 국민공감은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 있어서 이거 의견 다시 모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초재선 의원 상당수가 김기현을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기현을 일단 시험대에 올려놓고 김기현 의원이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4,5% 수준에서 한 8,9%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경은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라도 아직 안 되는 수준입니다 김기현이 저는 보기에 이번 달 말 정도까지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경은 안철수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 이야기가 다시 다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실린 건 아닌데 기회는 가 있다 이런 표현을 김기현에게 우리 또 장재원 의원과는 많이 지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사실은 제가 초선 때부터 쭉 알아온 상황이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썩 파이팅이 뛰어난 스타일은 못 하죠 파이팅이 뛰어난 스타일은 못 되는 데다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있을 때 막판까지 거의 같이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감사 안 하면서 갔죠 감사 안 하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 이준석 대표가 밀리고 나니까 또 이제 친윤으로 돌아서는 듯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친윤계에서 그렇게 썩 좋은 눈길을 보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재원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재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좀 지지하는 것 같다 언론 보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장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공감 71명이죠 71명 자기가 리더격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 지금 안팎에서 지금 다들 인정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김기현 의원과 너무 가까운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하면 이게 바로 윤심은 김기현이다 이렇게 연결됐을 경우 장 의원한테도 좋은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도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확실한 그게 방향이 있었을 때는 몰라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의원 지지도가 5% 6% 남짓이거든요 안철수나 유승민 또 한 사람 누구죠 나경원 나경원 그 세 사람이 앞서 나가고 김기현 의원은 뚝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권성동 위로 쭉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김기현을 지켜봐야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장 의원이 그렇게 확 밀지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은재 국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3시간 독대한 것하고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자주 만나는 것이 서로 연결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워딩을 했습니다 장제원 국민공감 그때 기자들이 전부 묻는 게 안철수와 장제원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지금 장김연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기현은 가서 식사까지 했다 뭐 당연히 묻게 되니까 은행이 재미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너무 나가지는 말자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나가지는 말자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 의원은 누구나가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장김연대에 대해서 김장연대 김장연대 발음이 좋잖아요 김장연대 그때 간장 한 사발 김장 간장에서 그래서 뒤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아픈 부분입니다 그날 국민공감에서의 표정도 별로 사실은 좋지 않았고 또 그 부분을 찔렀어요 김기현이 자기는 국민공감에 가입을 했는데 안철수는 가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고 김기현 부분을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단기간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김기현 후보는 어려워질 것이다 자기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왔을 때 이번 달 안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걸 지켜볼 대목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 주자들 가운데는 가장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날카롭습니다 현재는 그게 얼마만큼 먹혀될지 말씀하셨던 이준석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이 될지를 지켜봅니다 사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거의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오래됐어요 벌써 그런데 아직 지지율이 낮고 상태에서 아마 본인도 좀 많이 답답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 분은 윤심은 유심이지만 방향은 못 정했다 한 분은 김기현 현재로서는 김기현인데 충분히 변할 수도 있다 지지율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윤심이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부 35년차는 뭐냐면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승민은 안 된다 그래서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주다를 밀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대통령이 당부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차피 호흡을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 여당 대표인데 그냥 완전히 관심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당 대표가 제대로 호흡을 맞추고 이준석 같은 그런 내부 충질을 안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승민은 안 된다 이것이 윤심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은 단독 직업 쪽으로 윤심이고 뭐고 윤심까지 다 반영을 해서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는 누굴까 자 전체 국민 여론 전체 여론조사는 유승민이 나옵니다 1위는 그런데 거기 역선택 이야기가 있죠 국민의힘 지지청에서는 나경원인 1위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중을 9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누가 가장 당권에 앞서가고 있는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은 안 되는데 유승민은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100% 동의합니다 저는 유승민이 큰 변수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전당대회 룰의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7대3으로 해도 유승민이 이기는 힘들 거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또는 직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무리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권 주자 간에 교통정리 정도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 말씀하신 지금 그러면 가장 누가 길게 봐서 3개월 뒤를 보는 겁니다 봐서 누가 가장 유력하냐에 저는 원희룡 아니면 나경원이라고 봅니다 아 원희룡 아니면 나경원 김현 이야기를 드린 것은 시험대였다 라는 거고 결론까지를 전망해 보라고 한다면 예예 그건 아까는 윤심 이야기였고 네 지금은 이제 결론까지 전망이 됩니다 네 나경원 원희룡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룰은 바꿔야 하거든요 네 이게 바꾼다고 봤을 때 9대1이라고까지 봤을 때 100%는 아니라도 나경원 원희룡이 가장 유력하다 특히 원희룡이 이번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때문에 조금 뒤에 밀려있어서 그렇지 원희룡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많이 드러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겠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나경원 원희룡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당권에 본인 자의에 의해서 나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대통령이 오케이 안 하면 뭐 노는 거예요 장관인데 만약에 당에서 누군가가서 확실하게 당신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겠지만 자발적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얘기했지만 저도 유승민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지금 현재 사실 여론조사상으로는 유승민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30 몇 % 심지어 40 몇 % 이런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엄청나게 쏠려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땠습니까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할 때 경기지사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김은혜 후보에게 저쪽 자격을 보냈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어요 정치적 무게로 따지면 김은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김은혜한테 오히려 계속 대립각을 계속 세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경기지사 선거 후보 경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도 또 엄청나게 대통령을 자격을 보냈다 그렇죠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봤을 때 아마 당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친윤하고 엇박제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나는 왜 관저 관저 나는 왜 안 불러주나 나는 왜 안 불러주나 살짝 좀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꼭 관저에 가야만 당대표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투로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 지금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걸 꼭 지금 한마디씩 곱하죠 지금 마음이 마음이 제가 보기에 가장 급한 사람이 나경원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그렇게 가면 사실은 자기가 지금 힘들어지는데 조금 힘 조절을 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당대회 룰 개정 가지고 딱 나뉘었어요 김기현 권성동 9대1 100%라고 가고 나경원까지 지금 안철수 모두가 지금 7대3 그들이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딱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당원들이 지금 무슨 지금 당원들은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이번만은 역선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다 제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저출산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에 저출산이 그 문제에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전 의원이 언제나 그겁니다 자기가 정말 당권에 생각이 있고 정말 할 거면 저출산을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출산을 받고 이게 정치 윤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네 그리고 저출산에 자기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해놓고선 지금 상황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저출산 위원장 받을 때 이제 당권은 포기했구나 조금 더 몇 집을 키워서 다음 대권에 나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당권의 뜻이 있더라고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조국근 혼수타임에 출연을 하셨어요 출연해서 네 출연해서 아직 결정은 뭐 되지 않았지만은 당권 도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왜 나경원 전 의원이 급할까 저출산은 그런 것 때문에 안 아닌 것 같고 이게 마음이 지금 당원에서는 1위잖아요 1위인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도 학교 다닐 때부터 사이가 좋아요 관계가 좋은데 이게 제가 취재한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수사를 해서 검찰총장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그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래서 음수락이 비판을 해요 아마 그게 앙금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 당내 후보 경선에서도 돕지를 않았죠 그렇죠 적극적으로는 다른 돕는 후보가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도왔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때는 다 도왔습니다 그때는 홍준표도 도왔고 유승민도 돕는 척 했습니다 사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번에 이준석하고 붙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지지율이 앞섰거든요 그렇죠 앞섰는데 결국은 이준석 당에서는 이겼죠 책임당원에서는 이겼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졌죠 아마 나경원하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지금 당권을 잡아서 되느냐 거기에도 두 사람은 아마 거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 하면서 전투력도 많이 보였고 야당 하면서 그리고 현재로서는 당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청에서는 지지율 1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또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이네요 네 저는 주자들 중에 한 사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근성동 의원인데 원내대표도 하고 원조 친윤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올까 지금 찌라시에 그런 말이 나왔죠 뭐냐 하면 저번에 친윤들 간접 만찬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같이 60년생 동갑입니다 뭐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한테 내가 이번에 당대표 나갈 테니까 좀 밀어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은 지지율이 낮아서 아무리 밀어줄려도 밀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찌라세가 놔두니까 장제원 의원이 발권해서 법적 조치치하겠다 이러니까 다른 찌라세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장제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이 동생이죠 근성동이 형이죠 근성동이 동생 자네만 나를 밀어주면 내 당권 잡을 수 있어 하니깐 형님은 지지율이 지금 약해서 밀어줘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제가 근성동 의원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민 공감 71명 여기도 먼저 친년이니까 지지율이 의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떠죠 그런데 그 앞전에 방금 찌라시 찌라시 얘기부터 저는 만찬 현장에 없었으니까 추론을 해보면 아마 찌라시는 말 그대로 찌라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앞에서 물론 해보겠다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 안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권성동 전 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친구 쌓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그렇죠 옛날에 강릉 외곽집 가실 때 한 번씩 봤던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서로 좀 존중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장제원 의원 부분도 장 의원하고 장 의원한테 제가 권성동 의원 관계된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장 의원은 어떻게 했냐면 아 성동이 형 성동이 성동이 형 저하고 진짜 친합니다 그리고 성동이 형은 우리 마음이 진짜 토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좀 틀어지긴 했죠 지난번에 민들레 이후로 틀어지긴 했다 해도 거기서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아 형님은 지지율이 안 나와서 안 돼 그렇게 그냥 찌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그때 부부 동반이었기 때문에 설마 부인이 있는데 대통령이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러면 권성동 권 의원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 권 의원 입장 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자리에서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거든요 언급한 적이 없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사실 여론조사할 때 처음에 이름을 넣고 결럽 같은 경우는 이름을 내가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하더니 객관식에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름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한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 처음에 원내대표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빠지는 출발이 늦었다고 봐야 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자 메시지 노출 이런 거라든가 원내대표 중간에 드롭하고 이러면서 좀 흠집이 났는 건 사실이죠 내부 총결 문자 흠집이 났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또 연수원에 가서 술 먹은 거 그 다음에 또 많아요 금수관박 들컥 합의해 준 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보니까 아직 이번에 뭐 집에도 완정에도 불러가 밥도 밥도 내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윤 대통령이 신뢰는 아직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윤 진영에서 또 윤 대통령의 의중을 물론 장의원도 있지만 권위원도 의중을 그만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국정운영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한다 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또 내후년에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윤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같은 큰 그림의 중심에 권 전 원내대표가 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권성동 의원이나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나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를 다 다선들입니다 다선 의원들이 지금 말씀이 나와서 이 계기로 말씀을 드리면 다선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좀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엇박자를 낼까 잘 돌이켜보시면 지금 당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기존의 정치 행태대로 정치를 계산하고 전망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거기에 빨리 보조를 맞춘 사람이 장재원이고 김기현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철수 후보도 아직 그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나경원 그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힘으로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됐는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들어와서 뭐 제 송원재TV 말씀해서 뭐합니다만 댓글에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 안하니까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뭐 아주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격도 하고 잘하거든요 요즘 SNS에서 엄청 활발하게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이겁니다 이게 정치가 흐름인데 여러 번 실수를 해서 한 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역량 이 지금 상황에 맞는 이 시대 상황에 맞는 이걸 보여줬는데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면 접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냅체를 접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여당에 구축하겠다고 생각하면 권성동 의원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메신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나서서 글쎄 권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확 표면적으로 지지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형님은 안 된다 그래도 행보에 단지를 걸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적절한 카드라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또 말씀드리지만 유성민 전 의원인데 유성민 전 의원이 지지율 1위 나오는 건 역선택이라는 데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언을 하시고 동의하시면 그냥 넘어가요 당연히 동의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런 응답자의 46% 47% 이렇게 유성민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나경원이나 누구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7%를 아무도 못 넘깁니다 5% 6% 이 정도 되는데 무려 40 몇 프로가 유성민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이거는 뭐 어떻게든 역선택이라는 분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도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역선택 부분을 막기 위한 전당대회 룰이거든요 그냥 많은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민심과 당심을 몇 퍼센트로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문제는 그런 일반 론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난해부터 일기 시작한 뚜렷하게 나타나는 역선택 현상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법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댓글에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야 우리 몰려가서 어느 후보를 몰아주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30%나 10%를 넣는다 민심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이건 나는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는데 나경원을 지지하는데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승민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건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요 이걸 예상을 하고 유승민을 비롯해서 지난해에 경선에서도 역선택을 겨냥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되고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면 저는 그래서 이번만은 100% 당원으로 뽑아야 한다 이건 지금 본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역선택은 본법행위다 사실은 100% 우리 우리 반 반장 뽑는데 4반 애들이 왜 투표를 하느냐 2반 반장 뽑는데 4반 애들이 왜 투표를 하느냐 상당히 타당한 얘기죠 타당한 얘기인데 지금 조정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다 반대하고 김기현 남았는데 자 오늘 갤럽에서 인물 호감도 조사했는데 유승민이 전체 호감이 간다 33%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청에서 호감이 간다 유승민 호감이 간다가 46% 국민의힘에서는 19%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 인기가 민주당 쪽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한동훈 핵심 포인트만 찍어서 한동훈은 정치를 할까 안 할까 그리고 포스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는 한동훈이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까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다 모아서 말씀드리고 네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신도롬 계속 가서 대통령 될 것인가 과거 정부의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은 현상은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무슨 출범한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정치인도 아니고 내 가게 장관이 이쯤 되면 한동훈이 소위 과거 개념으로 보면 공격을 받아서 못 삽니다 니만 장관 잘났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이 계속 하고 있고 한동훈을 여론조사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빼달라는 게 좀 더 이상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대로 두자 이겁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로 나가야 되느냐 총선에 활용되어야 되느냐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일 때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이미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카드를 어떻게 쓸 거냐 라는 부분에 와서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가 지금 당대표가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내년 총 2024년 총선에서 한동훈을 내세우게 되면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에게 찬조연설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당대표는 쳐다도 안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못 나오더라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못 나오더라도 한동훈 이름은 계속 나와야 된다 지금 한동훈만은 카드가 없다 또 당연히 2024년 총선은 한동훈 총선이 될 것이다 현재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한동훈이 후계자가 될 것이냐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 우리 헌정서에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에 이어서 또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또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 이력 경력이 검사로서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보다 다른 뭔가를 보여준다면 이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총선에서 해낼 수 있느냐 라는 것 지켜봐야 됩니다 정치력은 그러니까 뭐 검사로서의 능력은 본인이 충분히 발휘를 하고 최근에 뭐 검수완박에 대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실력은 있지만 과연 그 협치를 또 중요시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문제인데 어떻게 한동훈에게 앞으로 정치적 앞날이 밝다고 보세요 날씨로 보면 화창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결론만 얘기한다면 밝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장관이지만 강요지만 벌써 사실은 정치를 시작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미 정치인 이상의 언어를 부수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어느 어떤 의원보다도 더 확실한 팬덤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말점이나 아니면 좀 더 앞당기든지 장관직을 내려와서 내려와서 내년 총선에는 무조건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도 방금 송은정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에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내년 총선에서 너무나 섬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 험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서 생활해서 돌아온다면 그때부터는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가 수도권 험지로 가서 대선 후보급이 되겠죠 물론 대선 후보가 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죠 그 정도 중량을 무게감을 가질 수가 있죠 충분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장관이 그 뒤에 대선 후보까지 간다 이거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꼬리표가 붙을 거고 검찰 출신 연이어 검찰 출신이 되겠느냐 꼬리표가 계속 붙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충분히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말은 지지층들한테 말은 엄청 시원하게 하죠 야당 오늘 박살낸다 아닙니까 엄청 시원하게 하면서 팬덤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정도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데 더 큰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좀 무게감 있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내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면 이렇게 충고를 좀 하고 싶고 좀 무게감 있고 좀 진중하게 누가 한마디 들으셔서 정치 지재 경력이 7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들었었습니까 75년 답게 좀 술술 푸는구나 들었었는지 아니면 어이구 75년이 돼서 그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들었었는지 댓글에 소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